챌린지가 되게 한 번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네요. 아, 총 맞는다. 음, 네네. 레이션 업 스쿼드. 쟤들도 무사하지 못할텐데. 3 챕터요? 괜히 챌린지 하려다가. 챌린지 안 하려고요. 3분 이내에 탈출해라. 필요 없고. 출구가 저기인데. 난 어딨지? 여기? 아니, 잠깐만. 저거는 질주를 해야 잡을 수 있구나. 파괴하고. 아, 샷컷. 야! 음,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로 가서. 여기로 점프해서. 아닌가? 그냥 위로 보내는 건가? 이렇게 변이하고. 점프. 오른쪽 위에 문 누르면 탈출구 어딨는지 나와요. 음, 맨 위에 있더라고요. 저것도 다 부수고. 저거를 부숴야 되는구나. 아, 죽었어. 아. 여기, 아! 벽이 아니었어? 아니, 난간처럼 생겨놓고 그냥 떨어지는 게 어딨어. 아니, 저럴 거면 난간처럼 만들어놓지 말든가. 부수고. 부수고. 이거 부수고. 덮치고. 부수고. 밑에서 옹리하고. 아, 잠깐만. 음, 여기로 다 날려주고. 좀비가 다 떨어져서 죽을 줄이야.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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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까지 부수고. 야, 돌려받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려나? 잘가. 잘가. 여기서 크롤러 하나 위로 보내야겠다. 아이고, 이길 수 있으려나? 아이고, 이길 수 있으려나? 아이고, 이길 수 있으려나? 저기로 날려보내면 되겠지? 아니면 저 위로 날려보내낼 수 있나? 저기까지는 안 닿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부수고. 얘 하나 만들어서. 잠깐만. 애들 다 난간 위로 올라가고 있네. 너. 저기까지 보낼 수 있구나. 저기로 보내자. 아니. 아, 된다며. 아, 저기. 저거 있구나. 다시 뒤로 보내야겠다. 그러면. 저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건 무슨 필요 없지. 여기서. 점프. 한 번 더 점프. 애들 돌려받고. 애들도 좀 돌려받고. 아하. 아니, 왜 떨어져. 아. 짜. 그냥 여기 찍고 돌아갈 때 여기로 가야겠다. 괜히 DNA만 날렸네. 올라가서. 올라가서. 정리하고. 여기서. 점프는. 아까 설정한 데로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얘를 돌려받고. 빨리 갚기. 약. 이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쟤들. 이길 수 있을려나. 얘도 크루러로 만들어줄까.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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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아이.. 참.. 저거라도 부술 수 있지 않을까? 아.. 나 망할 것.. 아이 다시 해야겠는데? 아이씨.. 참.. 뭔가 미리 알기 어렵네요. 그냥 내가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가? 다시.. 아까는 이렇게 해서 됐는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다시.. 저거 열고.. 간다.. 열고.. 열고.. 물고.. 흠.. 흠.. 빨리 좀 와라.. 왜 저만 얘기하지요? 왜 저만 얘기하지요?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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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까지 다 부수면 되겠다.. 달려라.. 아.. 아.. 멈추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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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퇴근하고 피로에 쩔어서 그런 것.. 그건 조금 안타깝네요 아 쟤 떨어진다 잘가 그리고 얘는 점프를 시켜주고 아 됐다 시켜주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 보내주고 어 얘는 아 잠깐 늦었네 빨리 갚기 갔다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 여기로 뛰어도 되겠구나 괴로워하느라 진실을 못봤네 아 진짜 망할 찍고 돌아가다가 여기서 점프 아 지나 아 왜 안 불어 하아 아까는 이겼는디 몇 마리 바꾸고 크롤러 크롤러 두 마리 보내면 이기겠지 크롤러 아이고 항아리보다 혈압 오르시네요 항아리는 이제 힐링 게임이죠 크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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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애들 교환하고. 바람 끄고 오버로드로 폭발 먹고 하면 되겠네요. 날려보내고. 부수고 부수고 내려와서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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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겠지? 끝인가? 저거 안 깨도 되네. 그냥 출구로만 가면 되는 건가? 타투. 베이커리. 킬. 그로날드 더 크라운. 맥도날드 얘기하는 패러디인가? 아이고 떨어졌다. 노래 Z 이전. 여긴 점프하는 곳이구만. 어? 왜 안되지? 잘못 눌렀구나. 여기서도 만들어서 점프. 아니 잠깐만. 그거 아닌데. 이건데. 폭발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 부수고. 여기 부수고. 저거 전기는 못 부수니까. 음. 아 일단은. 터뜨리고. 여기 하나 만들어서. 어. 아 이거. 좀비 나이트 테러 노래 좋지 않나요? 노래 좋죠. 아 자꾸 잘못 누르네. 이거 만들어서. 여기로 보내주고. 얘들 바꿔 먹고. 크롤러 좀 만들어주고. 얘들 다 바꿔 먹고. 퍼뜨리고. 부수고. 다 낙사에요. 저기요. 여기서. 여기서. 뒤로 보내야 되나? 크롤러는 낙사 안 한다며. 뒤쪽에요? 쟤들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쟤들은 안 바꾸시네. 쟤들은 안 바꾸시네. 쟤들도 안 바꾸시네. 왼쪽으로 내리러가 kunne. 저기. 저기로 보내고. 아 저기에 못 올라가네. 여기. 여기까지. 날려줘야 되는 구만. 아. 잠깐. 쓰읍. 에헤이 아이구야 제가 어드밴스드 그거구만 챌린지 겁나 세네 저거 뒤로 가서 물어야 되는데 좀비 다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좀비도 죽으면 좋지 뭐 새로운 능력이 나왔네요 스크림 이거는 병 너머로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제가 조종할 수 없는 쟤들을 이거를 통해서 조종할 수가 있네요 마음에 드는 능력이야 근데 이런 게임은 능력이 추가될수록 게임이 어려워지죠 뭐 저런 얘기지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음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쇠를 보내주면 되는구나 정지 소리 지르고 얘들 바꿔먹고 음 벽 타고 있는 크롤러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오버로드랑 스크림하면은 더 강해지나보다 아이고 범위 엄청 크네 얘들 내려오면은 이거 부서질 거고 아 그리고 이렇게 모을 수 있구나 좀비들을 그러면 이제 얘는 필요 없겠지 없애고 아 잠깐만 얘를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흠 흠 흠 다섯 명이 되면은 이게 부서질 거고 아 잠깐 아 아 몰라 죽든가 죽든가 아 여기서 이거를 끌어당겨야 되는구나 이걸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행 여기서도 이걸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은 끝 비트 데몰 킬 에브리 휴먼 레일베이 터널 밖에 있는 좀비를 이용하라는 것 같은데 크롤로 만들고 잠깐만 이걸로 바꿔야 되나? 이걸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 바꾸고 달리게 하고 얘들 크롤로로 바꿔주고 얘는 죽이고 얘 바꿔주고 터뜨리고 여기서부터 지옥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오버로드는 안 바꿔주네 잡고 터뜨리고 저기로 가서 하울링을 해야겠죠? 일단 기다리고 쟤들 지나가면 점프를 해야겠죠?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오버로드를 일단 만들고 지하철을 한 개 더 보낸 다음에 지하철을 한 개 더 보낸 다음에 다 갔으면은 이걸로 저기까지 달려보내고 얘는 달리고 여기서 아 잠깐만 얘가 제가 달리는 게 아니라 얘가 달려야지 여기서 오버로드 만들고 소리 질러 얘 얘 얘 부수고 얘 터뜨리고 얘 정지하고 돌려받고 여기서 잠시 기다리고 지나갔으면 터뜨리고 오버로드 만들어서 아니 오버로드 만들어야지 아 이렇게 된 거 돌려받고 여기서 오버로드 만들어서 달리게 해주고 이 양반도 달리게 해주고 여기서 점프 아씨 아잇 죽고 싶어 빨리 달려 아니 죽든가 말든가 아 왜 왜 왜 잘못 눌렀다 저기로 두 마리를 보내야 되는데 한 마리는 저기 있으니까 저기서 조달하면 되고 망했어요 여기에 두 마리를 보내야 되는데 일단 저기로 내려가면 저걸 부수면 되니까 일단 이 친구만 어떻게 보내봅시다 일단 차 하나 더 보내고 아 얘 그냥 돌려받고 지금 달려 달려 달려서 소리 지르고 얘는 그냥 죽고 일단 달려봐 죽었네 여기 뚫었으니까 터뜨리고 몇 마리 교환하고 도전 과제를 달성한 마인크래프트 이번에 가고 나면은 오버로드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넘겨주고 여기서 얘를 오버로드로 만들고 얘는 크롤러를 만들고 점프를 시켜주면은 일반 좀비는 죽겠지만 잠깐만 위치가 좀 안 좋은가 머리를 박네 됐다 돌려받고 소리 지르고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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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웨이 투 헬 비트 댐 올은 실패했네요 능력을 1위 3456789에 10키로 쓰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키를 바꿨는데 헷갈리네요 ERFGV로 바꿨어요 스테이지 클리어 할 때마다 뒤에서 빰 아 잠깐 무엇? 소리 질러야지 냠냠 아 한 번 더 질러 클럽인가봐 음악키야 야 쟤 진짜 잠깐만 다시 타이슨이야 아니 총든 칼든 애들보다 더 잘 잡네 아 크롤러맨 잡는다고요 고런 꿀팁이 쟤들은 텔레포트 할 줄 아네 저거 다프트 펑크 아뇨 아 아 아 아니 가자 자아 실수 좀 하셨네요 그러게요 저거를 어찌 잡는다 이제 크롤러로 가야되는구나 아 아니 크롤러 뭐하냐 일해라 크롤러 야 위로 올라가 아 소리 한 번 지르고 짱크해 잡고 스물여덟명을 죽이면은 클리어인데 아 이거 온다 아 뭐하지 저건 흠 들어와 아 비명이 좋긴 한데 DNA를 굉장히 많이 쓰네요 점프하고 위에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위에요? 아이고야 흠 흠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아 여기 있구나 저거를 해야 되는구나 움직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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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빨리빨리 여기서 오버로드 하나 만들어서 퀵 퀵 퀵 퀵 퀵 크롤러 하나 보내고 퀵 퀵 퀵 퀵 퀵 퀵 저긴 어떻게 공격을 하지 양쪽으로 때리면 되려나 양쪽으로 때리면 되려나 양쪽으로 때리면 되려나 퀵 퀵 퀵 저기서 런을 얻는 방법도 있구나 약하네요 퀵 퀵 퀵 퀵 퀵 뭐야 너드 띠용 띠용 어... 좀비의 탈출을 도우세요 띠용 물결표 어딨지? 이제 그분이 나오겠네요 그분 뭐지? 던져야되나? 던져도 안되네 폭발시켜야겠다 또한 뼘 아아! 머리 부딪혔어.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터뜨리고 오른쪽에 그분이 오셨네요. 그분 여기서 오버로드 하나 만들고 점프시켜서 아우 자꾸 컨트롤 미스하는 충고 하나 할게요. 그분이랑은 절 물결표 물결표 대 싸우지마요. 그분 던지고 던지고 잡고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오버로드 만들고 던지고 던지고 이런 애들 하나씩 터뜨리면서 이제 그만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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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서 터뜨리고 소리 지르고 아 오버로드 만들고 아 진정 터뜨리고 던지고 던지고 텃뜨리고 아 이 정도면 잡겠지 뭐 소리 지르고 냠냠냠 이제 이 오버로드 회수하고 여기는 오버로드 만들고 여기 오버로드 만들고 이거 터뜨리고 오버로드 변신하는 과정에서 바로 폭발 가능해요 위로 던져서 저거 깨고 여기 밑에도 오버로드 하나 만들어서 저기로 던지고 그분까지는 건들지 말고요 그분 터뜨리고 아잇 떨어져서 죽었잖아 여기서 오버로드 만들고 던지고 던지고 소리 지르고 이제 남은 애들 다 올려주고 애들 회수하고 아잇 크롤러 아잇 크롤러 약물을 어떻게 얻지 오야 어떻게 해야 저걸 먹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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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보자 조졌으면 어쩔 수 없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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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저 문을 열려면은 저건가? 오브로드 만들어서 저쪽으로 보내고 저거 안해도 돼요 쓸데없고 감옥으로만 탈출하면 돼요 도망 잘 치네 맨위에 저거 부숴야되구나 위로 보내고 너무하내서 까먹었네요 아 잠깐만 잘못 눌렀네 여기서 하나 터뜨리고 이거 또 오브로드 만들어야겠구나 터뜨리고 위로 올려보내고 머리 박았죠 아유 빨리 숨어가 아유 빨리 숨어가 여기서 만들고 던지고 쟤는 밑으로 보내고 떨어져 죽네 하긴 저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아프지 끝인가 그럼 여기서 잘해야겠구만 여기서 잘못하면 쏘신다 됐다 됐다 두마리밖에 탈출 못했네요 실패 아 두마리면 어디야 하하 헬이 백 실패 오오오오오 강한 여성 이즈부터 두번째 강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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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겠다 20마리 이상의 좀비를 살리세요 3분간 살아남으세요 전 여기 맵 노래 수바이벌 노래가 좋더라구요 뭐지 점프하는건가 뭐야 왜이렇게 쎄 뭐야 왜이렇게 쎄 아이고야 불탄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유 저거 못잡겠네 크로울러 만들어서 아유 저거 못잡겠네 크로울러 만들어서 넋빛가이는 클럽 보디가드보다 두배 약해요 그래요 이거 만들어서 저기로 올려주고 저거 잡고 저것도 잡아야겠다 달려 점프 터져요 별로 터뜨릴 생각은 없었는데 아 이런 아 잠깐만 넋빛가이는 크로울러 달리기로면 그냥 싹쓸이에요 그렇군요 야야야 넋빛가이는 크로울러 달리기 치어리더는 일좀 달리기 넋빛가이는 크로울러 달리기 치어리더는 일좀 달리기 넋빛 아이고 아이고 너무 어렵네 아이고 클리어는 알 것 같네요 생존한게 별로 높지만 생존한게 별로 높지만 선물이 없ぉ 터치다운 실패 터치다운 실패 터치다운 실패 일요일이 다시 태평을